7학년 4학년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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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달리면서 인터뷰 중위원님 원래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올해 7학년 4학년입니다 어 그러면은 칠수 넘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어, 근데 뭐 마르토 불코스 41개를 완주하신다고 얘기하는데 네 또 어떻게 그게 가능한 비법을 한번 쓰십시오 아, 그런 몸과 마음이 네 나라 항시 할 수 있다는 네 자무십이 투자해야 됩니다 네 그래가 항시 그 마음이 긍정적이고 네 희망적이고 네 다 좋게 모든 것을 다 즐거운 마음으로 네 열심히 하면은 안되는 것 없이 자기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고 나는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저 구미마토클럽에 18년 전에 그 마르토클럽에 산적자로 들었고 네 그 마르토 입문하기 전에 50대 때 사업도 잘 안풀리고 네 그런 날도 안좋고 해서 네 마르토 입문할 때로 모두가 슬슬 잘 풀렸다고 하십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잘 풀렸는지 또 이유가 있던 것 같습니다 얘기 좀 해봅시다 예 그 당시에 사업에 몰두하다 보니까 네 뭐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을 제가 극복을 지금 마르톤을 극복해가지고 네 지금 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 비결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시 자신감이 없고 네 이 마르토는 특히나 네 정신력이 다해지는 거니까 네 항시 조신있게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정신이 바로 지금의 이 비결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하여튼으로 저 전에 뭐 마르톤이 있을때면 항상 저희 클럽타운 버스로 잘 운전해주시고 예 뭐 든든한 모습보고 참 많이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평생 동안 네 건강하게 운동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운동해야 될지 예 지침한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제 생각은 노인의 외로움을 득박하는 것은 네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예 특히 마르톤 역시 네 그것이 좌우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 함께 몸과 암암을 닦으면 나의 나의 희망을 꼭 실현된다고 확실합니다 예 오늘 소음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프라고 100세까지 무조식의 달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감사합니다 마지막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화이팅! 예 나중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경열 사무국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평소에 조길장님이 보셨을 때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큰형님이 평생 마라톤을 통해서 네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체를 챙기는 걸 보고 네 저도 행복은 큰 걸 가지는 게 아니고 네 내 마음이 행복하고 네 내 건강이 네 체력이 된다면 네 그게 바로 우리 행복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네 우리 구미 마라톤 클럽과 함께 평생 함께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경열 사무국장님께서는 운동을 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비포 하나 알겠죠 네 건강관리를 위해서 네 과거에 수영도 하고 네 탁구도 하고 열심히 조금씩은 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좋은 공기 속에서 조깅을 하는 게 네 어 가장 정기적이면서 또 여러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어서 네 네 그 마라톤 클럽에 잘은 못 뛰지만 네 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사무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화이팅 네 시계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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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깨드신걸로 알고있는데 건강에 달린 비결 하지마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주 잘 adventures 나도 체크를 일어 경남이 두드 Q. 대문 Rusia 경남아 너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올려서 중단에 세! 빨리! 자, 해! 시작해!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오! 야! 야! 놀자! 참가하신 우리 호트라 이복균 감독님이 13시간 23분 정은영, 정근철 14시간 8분 김종아 14시간 10분 백광흠 14시간 34분 당시광 김영달 14시간 40분 대단하시다. 조명이 형, 우리 전 사업자네요. 손님, 알겠습니다. 바로 봐. 카메라 올 때 되었나? 아니, 지금 이따 나타났는데 또 차려와도 돼. 아이고, 이게 그냥 9개월만에 나왔는데 작년에 7월 14일 싸도 터지고, 뭐 정신없이 중알도 정신없이 일하다 뭐 좀 많이 농비를 많이 피웠습니다. 또 뭐, 원래는 또 공항때문에 또 뭐 한 두달 고생하다가 이제 공항불 건너가고 이제 사드도 이제 거의 다 끝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몸관리도 해야될까 싶어서 슬슬 나오는데 예, 저희들 그 성주참여 말했더니 원래 이제 그 출발점수도 바뀌고 코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작년에 운동장이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운동장에서 원래 이제 첫대를 하고 코스도 이제 반대쪽으로 시내통도 안하고, 도로도 확장하고 이래가지고 아마 달리기 좋을 겁니다. 성주 골프장까지 가지고 막 하하하하 좋은 아이디어네. 나는 신입회원 인사하는 것 나도 누군가 시험 한참 봤다. 4월 23일 인데요. 아마 신청이 4월 3일인가 그럴겁니다. 그때까지 신청 많이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나오겠습니다. 성주 우리 구박근 회원들께서 계속 많이 나가시니까 이번에는 단대 팬트를 적어준다고 확장받았습니다. 오늘 밤을 안가참게. 밥먹고 오늘 여기 공기상은 공기상은 잘 찍고 엑식사이드로 와있습니다. 파이팅 오우리 오우리 아가씨 영준이 와 네 파이팅 하트레이어 하트 아스픅 하트레이어 하트 식사로 오세요 어휴 선배님 어휴 뭐 만원이네 제인이 뭐 세미를 깎았는가요? 아니 나 뒤에서 했어도 돼 오오 신발 신발 아휴 오오오 아휴 아휴 네 제가 이제 그 막으로 들어왔는지 딱 1년 되는 건 겁니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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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하하하하 예 돌려주실 때 준대는 거치에 예 저는 이제 거치않고 뛰는게 좀 헛변이라 선배님들께서 좀 많이 감사하셔서 지금 날이 맞고 예 지금은 더 시킬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휴 아휴 제가 밥을 자주 사고 싶습니다 하하하하 자주 사고 싶은데 명목이 있어야 되는데 명목이 없어서 못 썼습니다 입을 사도 사면 돼 사실은 이제 거치에 짐을 사서cs 그렇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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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달리미 하면 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리미는 최고! 백룡 화이팅! 백룡 무신가 화이팅! 합전해놨나? 합전! 합전! 정진호 씨, 이 다, 이 다. 다 부당하는 사람은 안 돼. 이 다 부당하는 사람은 다네. 조현 씨, 미식이, 이 탭을 다 하자. 이름 적어놓을게요. 다 진달되는가요? 그때까지? 시판에 찍어놔요. 정은이 알았나? 제주올더라. 백키로. 경남이 알았나? 백키로. 너희들 백키로. 지효야, 너희들 뱉했어요. 뭔가 당하는 게 있어, 네가. 당했어. 아, 좀 서운하시겠네. 아 Kerry요? 취재잇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